베트남 아세안 구역 내 예방접종 증명서 교환 준비 완료 판민찐 총리는 아세안 국가들의 코로나19를 유연히 대응하자며 예방접종 증명서를 교환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베트남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6일 판민찐 총리가 베트남 대표당과 함께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가 개최한 제38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화상회의로 참석했다. 주제는 코로나19를 대응하고 회복을 촉진하는 것. 판민찐 총리는 코로나19 감염자가 아직 있으면 아무도 안전하지 않고 코로나19에 대응 중인 국가가 아직 있으면 어느 국가도 안전하지 않다 라고 말했다. 판민찐 총리에 따르면 아세안은 안전한 적응, 유연한 대응, 효과적 팬데믹 통제, 경제사회 회복 및 개발에 대한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아세안은 협력 활동의 효과와 의료 시스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백신, 치료제에 주동하고 국민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 그는 백신 생산에 주동하기 위해 연구를 강화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 중 하나인 베트남은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생산 기술을 미리 이전해줄 것이며 아세안의 자주 공급사슬을 형성하자고 제안했다. 나며 베트남 정부는 백신 여권 이용에 대한 기준부를 승인했고 아세안 국가들과 전자증명서를 비롯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교환할 준비가 됐다. 고 판민찐 총리가 말했다. 제38차 아세안 정상회의는 지난 26일부터 오늘 28일까지 화상회의로 열린다. 26일 오전 회의에서 아세안 지도자들은 전국민의 예방접종 건재, 동동의료 시스템 강화, 경제활동 회복, 백신 자조화 등과 같은 긴급 방안의 의견을 일치했다. 각 나라들도 예세안이 중단된 공급사슬과 서비스 활동을 회복하고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관광업 등과 같이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